이수오페타시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는 HBM이 엮인 종목만 올라갔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얘가 빠지고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일반 반도체 업체들이.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칼을 뺐죠. 그래서 HBM의 뒤를 이을 CXL이라고 상표를 4개를 동시에 출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테마, 지금까지 부각받지 못했던 일반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기존의 HBM 때문에 부각받았던 애들은 상승은 무슨, 하락을 했어요. 지금 시장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수오페타시스 제가 저번 영상에 뭐라고 했죠? 그래서 121선 밑으로 뚫었을 때 바로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 그때가 딱 이쯤이었어요. 그때가 29,000원 가격이었는데 지금 거의 올라왔어요. 그런데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손실금은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요해요. 얘가 3만원 안으로 못 들어가면요. 얘는 못 가요, 다시. 지금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장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종목에 국한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 이수오페타시스 좋아요. 얘 얼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 맞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가 그 종목 들고 있으면 좋은 것만 계속 찾아서 들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지금 제 구독자분들 손해나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는 구독자분들의 손익이 중요한데 수익나고 손해를 적게 입고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제가? 맞잖아요. 어쩔 수 없다. 사실상 이수오페타시스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볼 때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작년도 영업이익도 모잘라요, 사실상.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현재 이 HBM도 지금 저는 계속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부각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더 잘 벌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만 절대 끝까지 가진 않는다. 분명히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고 또 내림도 있으면 오림도 있는데 지금 패턴 자체가 이렇게 가서 가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눌림목으로 봤을 때 이뻐요. 차트 형성은 이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손절해야 되냐? 손절폭 짧습니다. 딱 2만 7천 원이 뚫리면 그때 버려야 돼요. 아마 손절폭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에서 7%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손절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반등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최소 3만 7천 원까지는 갈 거예요. 지금부터 3만 7천 원까지 가더라도 3, 40% 수익 나오죠. 그리고 최소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가까이 되면 저는 1차 매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4만 원에 팔 것 같습니다. 분명히 4만 원 터치하면 갈 거예요. 이게 상승 차트가 맞다면. 그런데 하락 차트면 이번에 2만 7천 원 밑으로 뚫리면서 그대로 어디까지 내려쳐박냐? 1만 5천 원, 2만 원 사니까 내려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매물대, 이거를 올린 차트가 실제로 매물이 많이 그렇게 집중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밑에 많은 매물대가 깔려있고 혹시나 얘들이 매도하는 상황이 오면 박살이 나는데 적은 물량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적은 물량으로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다행인 거는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가 말한 시나리오 두 개 중에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더 상승 확률이 높다. 특히 또 은행이 들어왔네? 은행은 진짜 웬만한 종목 아니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금퇴들 다 매수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상승 차트일 확률이 7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도전하러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제가 말한 손절가 얼마죠? 2만 7천 원만 지킨다면은 여러분들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분명히 또 까먹는 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면서 매매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수페타시스 대응 전략자로 만들어놨어요. 보시라고. 영상 까먹고 또 찾으러 오면 귀찮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시나리오 1, 2가 있었죠? 여기 대한 목표가, 여기 대한 목표가, 여기 대한 손절가, 여기 손절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어느 정도로 깔끔하게 해놨냐면은 60대 어르신도 보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정말로. 진짜. 그래서 이 자료집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대신 채널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 구독자 전용 파일이니까. 위에 제 자료화번호 오픈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히 이수페타시스 딱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대형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수익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다들 잃고 있다. 왜 잃고 있냐. 어떠한 행동을 아직 못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안 잃고 이제는 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부터 제 말 집중하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요?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